자, 잘 쓰셨죠? 또 이어서 우리가 122페이지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지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용도지구가 증거됐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점화하는가. 이걸 행위지안을 하는데 이런 행위지안과 그리고 이 각각의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지안을 위반했다. 그러면 체벌합니다. 그 옆에다 하나 써보실래요? 용도지구의 행위지안 옆에다가 위반시, 이 용도지구가 증거됐는데 그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기조받는데 허용하지 않는 걸 건축했다. 그러면 위반이 되죠. 위반자에게는 그것도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 이렇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되요. 저 뒤에 벌칙에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 이제 여기서 시험공부로서 여러분 이 경관지구를 여러분이 실무조로 가서 만났어. 토지용계획 확인서 발급하고 체크했더만 이 토지가 경관지구다라고 나오면 이 안에다 무엇을 건축해도 될까? 지금 경관을 보존하고 형성하고 관리하고자 귀재차 지정했는데 이 안에다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안 될까? 이거 알고 싶어. 그럴 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 이걸 행위지하는 근거라고 하는데 바로 교재를 봅시다. 바로 도시군객조래요. 122페에 보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제가 읽고 하면 그것만 딱 체크.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는 쭉 하다 끝에 도시군객조래같이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 말. 그래 이 경관지구에서는 무엇으로 귀재하고 있는가? 도시군계획조래. 이 조래에서 이런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건축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은 건축일 용종률 높이, 최대, 넓이, 색채, 대지안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그 마지막에 도시군객조로 정한다. 그것도 줄 거예요. 그래 경관지구가 나왔다. 그러면 뭘 생각해라고요? 도시군객조래.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123페 보면 가로 2번 보십시오. 2번면 고도조는 또 달라요. 그래서 고도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고도조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도조가 딱 드러났다. 이게 고도조로 정된 곳이다.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높이의 최고한도를 귀재하기 위해서 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높이를 알고 싶어. 그 높이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은 조래로 한다. 그러면 땡이에요. 조래가 아니고 이 고도조를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하는데요. 그때 고시되게 될 때 그 도시군가로 직접 높이까지 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잘 나아요. 조래가 아니다. 도시군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초과하는 것이 미달이 아니에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시해요. 도시군갈리계획 한 번. 초과 두 번. 없다 세 번.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방재주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왜? 요즘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막 산사태가 발생하고 여름에 홍사가 좀 안이 나죠. 태풍이 오고요. 그래서 이 방재주가에서 뜨고 있는 시험금으로서 이 방재주가에서의 행위자를 봅시다. 동그라나 1번. 방재주가 안에서는 바람호피의 풍해, 무릎피의 쇠, 풍쇄죠. 산사태, 지방붕괴 등 체방의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갈리계획을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가까지만. 뭘로 기조하고 있는가? 도시군갈리계획 조례. 이렇게 봐주십시오.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그라미 위보 보시면 동그라미 위보는 별도로 중요표. 이 방재주가 안에서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이 용도 지역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층수 제한을 받는 장소가 있죠. 그런 장소가 녹적이 있다. 4층에 밖에 못 칩니다. 관리적이 있다. 4층에 밖에 못 칩니다. 이런 지역에서 층수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걷다 줄 거예요. 방재주 했다 줄 것이고요. 1층 전부 했다 줄 것이고. 피로티 구조를 했다. 피로티 구조 했다 체크해요. 피로티 구조가 뭐냐면 1층을 기둥만 박아가지고 바로 주차공으로 쓴다 하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어. 공정통행으로 쓴다 하든가. 이런 것들을 피로티 구조로 하죠. 피로티 구조를 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은 층수에 포함한다. 죄한다. 죄한다. 죄했다 체크. 무슨 주구였어요? 방재주구.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방재주구. 이렇게 지금 방재주구가 여기 정돼 있어요. 이 방재주는 풍수의 산사태 지방 붕괴를 위해서 필요할 때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 이 토지는 저기 보존녹재계예요. 보존녹재계 가서 보면 바로 이 도시 주변에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 그래서 산사태의 방유를 위해서 방재주구가 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땅주의라고 가져가 봐요. 이 땅주의라고 그래요. 여기가 지금 보존녹재계면서 이게 방재주로 정된 곳이다. 방재주로 정되면 건물 못 지느냐? 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여기 보존녹재계는 법조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4층에서밖에 못 지어요. 5층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4층만 건축하도록 기재받았으니까 1층, 2층, 3층을 다 주택으로 넣는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또 홍수가 져가지고 이걸 덮치게 되면 어디부터 덮칩니까? 1층부터 덮치고 지하층을 덮쳐버리죠.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를 방지하여서 야 이 용도적은 충수증을 받고 거기에 방재주가 증대했는데 그것도 건축물을 건축할 때 1층 필로트 구조를 해서 주차장으로 넣었다든가 사람 통행으로 넣어서 아예 주택가 안 넣었다. 1층 전부를 필로트 구조를 했다면 이것은 여기에 충수 계산할 때 빼주겠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는 주택을 진다면 이렇게 2층부터 3층, 4층, 5층으로 지어도 된다. 왜? 여기는 주택 공간이 아니고 필로트 구조니까 충수 계산할 때 제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생명의 안전을 보호해 나가자 하여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주기에서만 이걸 적용하느냐? 방재주가. 방재주가 안에서는 그 용도적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충수 제한을 받게 되는 장소가 있다. 그럴 때 1층 전부를 필로트 구조로 만들었다. 그럼 필로트 구조로 만든 1층은 충수를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지한다. 무슨 주기에서? 방재주기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죠. 이 방재주기에 대한 정보에 또 지자체 지원책이 있어요. 국가나 지방사산체는 이런 장소에서 여러 가지 우선적 지원을 해도 된다. 가볍게 보시고 나머지는 통과. 4번 볼까요? 자, 이 시도사가 또 대도상이 이 방재주를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풍수의 산사태, 지방,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였다가 재방을 위해서 방재를 딱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주로 그 자들이 합니다. 지방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 그때 이 방재주를 지정하게 될 때에 그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1번과 2번을 지정하는 장소가 자기 관할 지역에 있다 그러면 야, 여기는 의무조로 방재주를 지정해서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소. 그래서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의무상입니다. 그런데요, 4번 볼까요? 시도사 또는 대도상은 다음 가코, 가코랑스는 박스 안에 1번과 2번을 말해요. 그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주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체크해요. 할 수 있다, 금들고 하여야 한다. 의무상이다. 그리고 이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서 할 때에 그 도시군가의 내용, 지금 방재주의 지정을 한 계획을 만들었어요. 도시군가를 만들어서 딱 결정고시하려고 그래. 그때 그 도시군가의 내용에 따른 방재주의 재해를 어떻게든 줄이겠다라는 저감 대책을 꼭 파악한다. 여기까지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장소에 딱 곳이 있으면 시도사 대도상은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서 방재주를 지정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가. 박스 안에 보면 연안 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 발생할 의뢰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 관리법에 따른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번, 풍수의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그때가 줄 거예요. 10년에 이해상 발생하였고 말이죠. 사람 피해가 발생했어요.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면 반드시 방재주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제 나머지는 중요한 건 많이 별로 없어요. 가로 4번, 보호지구에서 행위자는 거기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1.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마지막에 도시 군객적으로 정하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 중요시단을 보호지구도 마지막에 도시 군객으로 정하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 가볍게 받으시고 3번도 저래. 그런데 이제 5번은 또 중요표예요. 7학주. 이 7학주가 작년에도 나왔고 그 이전에도 나왔고 매년 나오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7학주는 좀 간신히 받으셔야 됩니다. 자, 7학주가 두 가지 있다는 것. 자연 7학주하고 뭐가 있다? 집단 7학주. 이 자연 7학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박스와 같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 출제하고 있네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자, 그러면 자연 7학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일단 이 자연 녹적은 줄 것이어서 어디다만 정하느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자원입니다만 정하죠. 다른 데는 정할 수 없어요. 이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층수재를 받습니다. 이 녹적은 무조건 4층에 받게 보충한다고 그랬죠. 관리도 4층에. 이건 더더욱 층수에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종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존 자원은 층수를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바로 자연 7학주가 지정됐다.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어요. 4층에만 지르라 이렇게 돼 있죠. 고로 아파트는 일단 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자연 불확에 따라 정하니까 자연 불확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정신병원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번. 여러분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가볍게 읽어두시면 돼요. 가, 단독택, 나, 제1종 근생, 다, 2종 근생, 뭐 이렇게 있죠. 라 번, 운동, 이렇게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수산업용, 창고가 들어갈 수 있다. 동물, 식물, 환산업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 아 번, 자 번까지 읽어보시고 남의 통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동그라미 2번. 집단질학주구 다시 한 번 중요표. 집단질학주는 어디에 맞춰지 않느냐. 계집, 개발자원 어디에 맞춰지 않느냐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개발자원계획이 이렇게 지정됐다. 그러면 그 안에 다 집단질학주 지정할 수 있어요. 이 개발자원계획 안에서 특별히 적용하자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거기에 나와 있죠. 개발자원계획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개발자원계획 안에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개발자원계획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요. 이 법에 따라 이 안에 모든 행위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개발자원계획을 만났다 하면 그 법을 잘 알아야 돼. 그 법에서 야 이건 되고 이거 안 된다 딱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이 집단질학주구도 개발자원계획에 지정되니까 이 안에서의 행위 제한도 역시 집단질학주 안에서의 행위 제한도 개발자원계획의 지정 및 관리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박스로 들어가서 보니까 박스에 보면 이 실학주가 지정되면 국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여러 가지 주민생활 편입과 복지증련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집단질학주는 개발자원계획 지정에 관련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처리하지만 자연질학주는 이런 것들을 지원처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자연질학주구 안에 있거나 자연질학주구에 연결되는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정비 이런 것들을 해 줘요. 누가? 국가 지자체에서. 나번, 어린호터,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마을에 간 설치도 해 주고 정비도 해 줄 수 있어요. 다번,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소를 설치도 개량도 할 수 있어요. 나번, 하천정비 등 재방률한 시설을 설치, 개량도 해 줘요. 나번, 바로 지자체 국가에서 주택을 신축도 해 줄 수 있고 개량도 해 줘요. 이렇게 많은 바로 지원책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질학주구가 지정되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개발진흥주가 안에서 행위자 하나 있죠. 이 개발진흥주가 안에서 행위자 한도 몇 가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이렇게 개발진흥주가 지정됐다. 개발진흥주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의 행위자는 바로 개발계획 지구단이 만들었다면 그 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용도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용도직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당연히 지을 수 있고요. 또 개발계획 지구단이 짜졌다면 그 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요. 그것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개발진흥주가 지정됐는데 아직 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안 짜졌다. 지구단이기 안 짜졌다면 그냥 조례가 정하는 것만 건축하면 돼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반, 2반, 3반에 나오니까 거기까지를 읽어두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9페로 가실까요? 129페로 보면 용도구역이 나오죠? 이 용도구역도 매년 함제가 출제됩니다. 작년도라고 하는 31회 시험에서는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이 파트에서. 그래 매년 함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용도구역을 보죠.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3차적으로 지자한다고 그랬죠. 1차는 용도지역, 2차는 용도지구, 3차는 용도구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읽어두세요. 이미 용호위청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용도구란 쭉 가다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바로 130페이지 가면 용도구역의 구분같이 나있죠. 이 용도구역의 구분 거기다 줄 것이고 5개 이렇게 써놔요. 그런데 용도구역은 몇 개로 구분되는가? 5개 꼭 이렇게 하십시오. 자 130페이지 용도구역, 구분, 지정, 종류 몇 개 있다고요? 5개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약자로 개발 제한기업,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기업, 도시장 공구역, 입주기제 최소구역 이렇게. 그래 여러분이 어떤 장사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해서 개업해서 장사를 한다. 업무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문을 여는 걸 게시한다고 그러죠. 연업개시, 개시하고 나서 오늘 장사 업무 잘 되들어 수도꼭지에 가서 입으로 물을 한 번 딱 먹죠. 그래 수도입, 그래서 개시, 수도입, 개시, 수도입. 용도구역이 5개가 있는데 개시, 수도입 이렇게 기하시고 여러분 이제 수험생으로서 정확한 명칭을 아셔야 되겠죠. 개발 제한기업, 이걸 그린배틀 알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교재 있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주기제 최소구역. 용도구역, 이렇게 5개를 용도구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구역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돼요. 지구단위계, 구역, 이건 용도구역 아닙니다. 또 개발비도관리구역, 이것도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기반시설 부당구역, 이것도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용도구역은 토지용을 기저하고자 바로 지저하는 것입니다. 3차죠. 그래, 이 용도구역은 3개, 5개밖에 없다. 개시, 수도입 이렇게 꼭 정확히 아시고 이때 여러분들은 이 용도구역과 관련해서 130페이지부터 쭉 가서 보면 138쪽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용도구역 편이에요. 이 편을 여러분은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내용은 간단해요. 먼저 여기서 정리할 것은 이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만 약적으로 국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연냐? 목적이 뭐냐? 지정 목적. 지정 목적은 이렇게 도시가 있다. 그러면 도시의 외곽 지도로 물질사격 확산되면서 방지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큰 도시에는 외곽 지대에 이렇게 개발 제한구를 딱 지정해놨어요. 개발 보탈을 막으려고.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서 바로 도시가 물질사격 확산된 걸 방지하고 이게 이제 개발 보탈을 막아놨으니까 어때요? 이건 도시 주변의 잔원경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개발을 재나왔다. 더 나아가서 이 군부대가 있다. 산이 있어요. 산속에 군부대가 있는데 이건 누가 관장하고 있냐? 국방부장관이죠. 그래서 이 산을 가지고 있는 땅 지인들이 화가를 받아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 다 망가뜨려가지고 건물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건물에 관측들이 가서 바로 이게 군의 기미를 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 이 보완사항 여기는 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발 못하게 이 일대를 개발장으로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보완사항. 그럴 때 요청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지정한 것도 뭐냐? 개발장국입니다. 그래서 개발장국은 지점 목적을 크게 두 가로 쪼개서 받으세요. 더 쉬운 물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더 쉬운 잔원금 보존,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개발을 제안한다. 그때도 개발장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둘째, 국방부장관은 요청에 따라 보완상 도시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개발장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장국이 지정이 되었어요. 이 안에 불확이 편입됐어요. 그때 여기다 지정한 것이 집단질학주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 제안, 관리관의 필요는 한 상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아까 공부했던 개, 특, 법, 개발장국의 지정 및 관련한 특별저축법령. 여기까지만 하면 개발장국은 시정부로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도시장 공부나 있죠? 교재. 이 130회 보면 도시장 공부도 간단해요. 야, 누가 지정하느냐? 오, 이건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꼭 받으시고 국토교통부장 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장 공부경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적이 있고요.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어포지 있다면 이 도시장 공부경은 도시장 안에 산이 있다. 산 속에다가 조그마하게 이렇게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나라위를 책임져 있는 국토교통부장은 이런 건의 신경성을 겨를 엮죠. 그래서 그 지역을 책임져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 너네들이 도시장 공부를 지정해서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로 이걸 기억할 때 말입니다. 수험생이라면 이 도시장 공부경은 도자가 나왔죠. 이걸 엎어치면 시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 시도사가 지정한다. 도시를 엎어치면 시도, 도시. 그래서 이건 지정은 국토교통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도사하고, 여기 또 대도시장, 여기 나오죠. 여기 도시. 그래서 대도시장하고 시도사만 지정할 수 있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없다. 이걸 받으시고, 이것은 도시장 안에 산에 따만 지정하지. 비도시장은 지정할 수 없다. 도시장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개발 못하게 제한해가지고 우리 도시민들에게 여과공관, 실시간을 제공하자. 자연환경을 보전하자. 해외에서 지정하시 도시자연공국이다. 도시장에 따만 지정한다. 이내리 지정한다. 무슨 교육을 결정하시냐. 이것들은 다 도시군가로만 결정합니다. 이렇게 도시자연공국이다라고 지정이 되었어요. 그때 여기 불학이 편입될 수도 있죠. 여기다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취락주이에요. 그런데 이 취락주는 바로 이 법에 따라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이 장소 안에서 행위자 이 장소에 관리하는 필연상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놓고 있기 때문에 따로 법률로써 만들어져 있는 게 도시, 공헌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따라 바로 행위자연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두시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장업보호교육은요. 이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시군관리계 결정본자 파트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다시 거기 수산장업보호교육은 간단해요. 이건 누가 정하냐 이거 중요해. 바로 여기 보면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수산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에요. 그래서 그 수산물을 바로 수산장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고자 정합니다. 그리고 이 수산장업보호교육은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바다로 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생산한 수산물, 이걸 수산장업으로 하는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만큼 바다하고 그 연접한 토지 있다 이렇게 정해요. 바다는 누가 간장업이냐? 해양수산부장관. 그래서 수산장업보호교육은 누가 정하느냐?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 약적으로 해수수장과 감기. 이건 국토교통문제 정할 수 있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뭐 하려고 정하냐? 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어디다 정하냐? 바다를 말입니다. 공유수면이라고 해요. 그래, 공유수면하고 그 연접한 토지까지 묶어서 지정해야 개발 못하게 해서 수산장을 보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산장업보호육성세가 정하는데 어디다 정한다고요? 공유수면과 그 연접한 토지.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수산장업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땅이 나왔어. 중개물로. 이 땅을 사려는 매수리니 이 땅에다가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오, 바로 이 법을 보면서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자원이 뭐냐?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행위자원을 가하고 있으니까 이 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검표는 얼마입니까? 용유는 얼마입니까? 아까 얘기했어. 검표는 40%이야. 용유는 80%이야. 그래서 수사파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라고 했죠. 그러면 끝났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끝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 시가와 조종구역이 나와 있죠. 이 시가와 조종구역은 바로 그 내용이 모두 다 국토개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131페이지하고 132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까지 한몫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시가와 조종구역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주기제, 최소구역이 나와 있죠. 입주기제, 최소구역에 관한 내용도 바로 여기에 국토개법에만 있어요. 다른 법에는 없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출제가 잘 돼요. 입주기제, 최소구역과 시가와 조종구역은 모든 내용이 어디에 다 있느냐? 국토개법.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가와 조종구역에 대해서 한번 시험에 나올 걸 체크해 볼까요? 이 시가와 조종구역은 바로 누가 지정권이냐? 바로 이것은 시도사가 지정을 해나간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외조로 국가객과 연계해서 지정하려고 그래요. 국가객과 연계해서 하려고 한다. 그때는 국토교통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자가 지정할 때 이 자들이 왜 지정하느냐? 지정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정 목적은 이렇게 도시적이 있다, 그 주변적이 있다. 그때 여기가 갑작스럽게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무질산 시가와 이루어질 수 있거든. 아직 도로 같은 거 기반세 구축되지 않았는데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때는 당무가 지금은 이런 기반세를 깔을 때 돈이 없으니까 여기 시가와 일단 유보시키겠다 해서 시가와 를 유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도시의 무질산 확산이 아니라 도시의 주변에 무질산 시가와 를 방지하고 이 지역을 보다 계획적 체계로 개발을 도망가고자 일단 시가를 리보시키자. 그래, 시가와 무질산, 무질산, 무질산 시가와 를 방지하고요. 이 장소를 다음에 계획적,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망가겠다. 여기다 체크. 이런 몫을 가지고 일단 시가를 유보시키겠다. 그럴 때 지정식이 뭐냐 하면 시가와 조정식이에요. 이때 시가를 유보시킬 때 말입니다.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을 범해서 5년에서 20년을 잡고 있어요. 이 수치를 꽉 암기하시는데, 수험생이 나면. 5년 이상 20년을 범해서 바로 도시, 궁가로 딱 결정고시할 때 이네들이 그 기간을 딱 정해서 고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기자가 세요. 그 안에서는 바로 여러 가지 행위자안이 가해집니다. 이 행위자안이 가해집던 이 장소가 언제 풀리느냐, 언제 사라지느냐. 이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이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도시, 궁가의 결정은 효로를 잃게 돼서 실효돼서 없어집니다. 실효가 되면 이걸 결정했던 얘네들은 실효된 사실을 꼭 고시를 해주셔야 해요. 법적으로. 언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 궁가의 결정은 효로를 잃게 되느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이다. 다음 날이다. 꼭 포인트 잡아가지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4번에 나와있죠. 4번에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을 보면서 바로 정한 게 아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건너떼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가 나와있죠. 이 행위자는 국토교육법을 보면서 동그란 1번, 도시군객사압. 2번, 바로 도시군객사압이 아닌 개발행,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구역에서 알아둔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객사압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요. 이 금지된 행위를 하려면 바로 미리 내가 이 사압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을 해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걸 진행했던 국토교통부장한테 바로 이 국방상, 공익상 이 사압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압 좀 하도록 인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해요. 그래, 국토교통부장에 검토해 주소. 그래,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원목적의 달성에 지장 없으니까 하세요라고 인정할 때만 이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도시군객사압을 할 때는 별도로 허가를 안 받는다. 이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객사압을 뺀 나머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2번. 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 안에서 그 측을 관리하고 있는 특강특특시원사한테 허가를 받을 때만 인정된다. 그게 동그란 2번 내용이에요. 2번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객사압을 하는 경우 빼고는 밑에 ㄱ, ㄴ 넘어가서 보면 ㄷ, 이런 크게 묶어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하려면 못 받는다?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야 돼요. 위반자에게는 원상회복해라고 명을 내리고 명령을 하자면 행정청에서 대신 밀어버립니다. 이걸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한 원상회복주치라고 해요.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내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변화합니다. 엄버리치예요. 자, 이제 시험권으로서 132페이지.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ㄱ, ㄴ, ㄷ 이렇게 크게 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딱 3개만 찍어서 봐주시면 돼요. 먼저 132페 보면 ㄴ, 주민생활을 위한 것 중 1번, 박스 안에 주택의 A. 이 주택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은 절대 안 된다. 딱 기억하시고 거기에 이미 시가와 조정을 증할 당시에 살고 계셨던 그 주택 소재가 좀 면적을 넓히는 증축은 돼요. 신축은 절대 안 되고 증축은 돼요. 그러면 신축이 아닌 증축은 얼마까지 하면 되냐. 기존 면적 합의에서 100조금 티야. 그거 봐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주택이 있는 대지에다가 여러 가지 화장실을 좀 질라고 한다. 차고를 질라고 한다. 이걸 보수건축브라고 하거든요. 보수건축은 건축을 할 수 있어. 건축은 신축도 포함되거든요. 그것은 기존 면적 포함해서 33정도의 약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3번이 나올 거예요.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도 시가와 조정안에서는 도시군객사업에 의하지 않고 그냥 할 때는 하가 봐야 된다. 이 정도가 키폰트가 되겠습니다. 또 말하시고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135페이지가 나옵니다. 135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지막 봐봐요. 마지막 보면 동그라미 6번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가와 조정안에서 하가 대상 하가 받았다면 박사안에 산기갈법상 산지중형 하가를 산림자원의 저소음이 가능한 범죄에 따른 임목벌치 허가를 받은 관주에 한다. 이 정도 하나 봐주시고 넘어가서 동그라미 8번 꼭 읽어두시오. 조금 이내 설명했죠. 원상회복병을 당한다라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 써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을 범죄한다. 이걸 꼭 받으십시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을 범죄한다. 여기까지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바로 일정을 마무리 짓고 입주기제 최소 구역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볼거죠. 여러분들 고생매 많으셨고 바로 복습 잘 하시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시오.